자, 이 잠바라도 걸치시죠 어머, 아냐요, 괜찮아요 아, 감기 드시면 큰 야단 나실라고 감사합니다 강릉에 누구 친척이라도 계십니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럼 그저 가보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있을까 하고 선생님들은 강릉에 계시나요? 네, 거기 비행전대에 있죠 그럼 비행기 걷히세요 갑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마브라 고향이 어디시죠? 이북 사리원이에요 아, 사리원이요 거기 사람 많이 죽었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아, 네 마담 어머 아니, 이거 눈을 맞고 웬일이세요? 마담 저, 이분 좀 부탁합시다 누군데요? 사연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테니 우선 좀 맡아주시오 일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책임질 테니까 자, 부탁합니다 마담, 부탁합니다 전부터 잘하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야, 산떼지 왜 안 자니? 너 인마 왜 안 자? 자꾸만 그 여자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온다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해버릴까? 결혼? 응 아니, 막 근본도 모르면서 아니,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보고 장가 같지 않았었냐? 응? 이건 얘기까지 하고 드라이브도 같이 했는데 역사가 있지 뭐 그래? 너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니? 응, 저 눈에 쏙 들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천수라고 생각한다는 어떠냐 내 생각엔? 사실은 나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 하고 말이야 응, 그래? 마, 그러나 그것뿐이야 좋거든 사랑해주라 실컷 자식, 그 여자도 너를 좋아할 거다 내 쌍둥이 잘생겼으니까 말해 자식아 자식 야, 선뜻이! 뭐라고 있어? 야, 인마! 내가 너희 좀 모습인 줄 아니? 자식 저 자식 한의 짓은 꼭 통계라 했단 말이야 망할 자식 야, 인마! 세이버 제트께 미국 시대가 아니냐? 망할 놈이 자식 어머, 뭘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불필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만 하십시오 어머 아이고, 이리 좀 받으십시오 어그러스 천님이 날들어 저에게 모심이라고 그러진 않십니까? 야, 저 들어가서 같이 저녁 지어먹고 가 야, 인마! 난 꺼진다 인마 어머, 왜요? 전 아무리 산떼지지만요 때와 장수를 붕단할 줄 압니다 자식만 날나라 날 꺼진단 말아 아주머니 잘 꺼집니다 아이고 아유 맛있게 먹었다 음식 솜씨가 전혀 없어요 아니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아 저 지선씨 네? 내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제의를 하겠는데 들어보고 뚝 부러지게 대답을 하시오 뭔데요? 저... 실은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간 놈인데 아직 우리 결혼해버릴 수 없겠소? 네? 그러기 위해서 지선씨를 돌봐준 것은 아니었소 그런데 이렇게 지어주는 밥을 먹고 나니까 농으로 생각하던 일이 진실이면 싶어졌소 그래 어떻소? 심한 소리라면은 집어치는 거고 더 크게 이의가 없다면은 이대로 우리 고생을 같이 해보기로 하는 거고 전 선생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 나도 지선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소 모르는 사람끼리 하잔 말이오 일체의 복잡한 수석 절차 다 생략하고 서로의 과거 그 가족께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안 그렇소? 어? 제가 자격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우 그럼 뭐 기르구나 이야! 신난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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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난다! 아이! 아이! 뭐세요! 아이! 아이! 지선이, 왜 울어? 아니요, 아무것도 평시 같으면은 도치 없는지 않게 아름답게 만났을 텐데 미안하다, 지선이 하지만 어떻거니? 우린 이렇게 허탈하게 살자, 응? 네 들어와 부르셨습니까? 응 너 요즘 밖에서 자주 자고 들어온다면서? 응 뭐가 생겼나? 네 실은 결혼했습니다 뭐? 결혼? 왜 너 나한테 얘기하느니? 시기를 봐서 무엇일 작정이었습니다 시기? 무슨 시기야? 죄송합니다 결혼이란 것은 인생에 당 한 번 꽃을 피우는게다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쓸쓸하게 심부를 받아들여가지고도 넌 미안한 생각도 없니? 노토 선인은 그렇게 못대가리 없는 논편 아니게다 엎지는 물을 도로 담으라고는 안한다 시기를 봐서 동료와 선배들에게 공개 인사를 자리도록 해 알겠나? 네 약소하지만 축하금이다 부인한테 갖다 드려라 자 어서 자 어서 받아 감사합니다 어서 가봐라 그리고 말이다 전신하고 막대먹은 생각으로 남의 딸을 다뤄선 안 된다 넌 빨간 마오라가 울지 않도록 조심해 넌 전 대장님은 그런 분이다 홍길동이지만은 미세스 홍까지 한 몸속에 지니고 있는 분이야 넌 그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싫어요 왜 죽는다는 말이야? 하하하하 염려하라 이 노도 선이가 너를 두고 혼자 죽을 상 싶으냐? 하늘이 무너져도 너를 두고 혼자 죽진 않는다 이씨 아 로마여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응? 대출격 시간은 아주 싱겁게 끝나는구나 참 산때지 오늘 지선이가 빨간 마오라를 선사하겠다더라 닫아라 아, 뭐라고? 야, 누가냐? 여기 두지마야말봐 그러구나 신난다 아야,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오다가는 기다리고 있으니 무슨 소리야? 내려자 이런 선물이 또 어디 있겠니? 자, 먼저 들어간다 자, 먼저 들어간다 예전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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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 대기? 안되겠다 이 방판으로 회갈기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공동목표를 만듭니다. 지상의 전전선은 피하 소광 상태를 유지하는 듯하나 적은 최전선 보강에 분망하고 있으며 안변의 대보급부대가 도착되어 있다. 그리고 정찰사진에 의하면 좌표 지도 내의 촌락민가에 집더미 등으로 탄약과 군수물자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판독되고 있다. 특히 이번 타겟들은 대부분이 촌락인인 만큼 민간인을 선상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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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